둘 셋! 투포켓! 안녕하세요 투포켓입니다! 네 2022년 이민년 검은호랑이의 해가 발휘했습니다! 붕! 네 2021년에는요 저희가 저희 팬분들과 함께 매월 꾸준히 온라인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뜻깊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? 네 맞습니다! 하지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저희가 투포웨어 분들을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! 네! 2022년, The Year of the Water Tiger has risen! 2021년은 The Two For You에 대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2년이 더 좋은 한 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,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아! 네 올해 2022년에도 저희 투포켓가 다양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네! 2022년, The Two For You 투포켓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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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이징! 맙소사! 맙소사! 네 아무튼, 여러분 올해도 은광하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네! 네!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해피니어어어! 해피니어어! 해피니어어어! 해피니어어! 하이피니어어! 하이피니어어!